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유튜브 빠꾸입니다 오늘은 또 엄청나게 굉장히 잘 나가는 진호형이나 오늘 진호형을 게스트로 모시고 또 한번 나루토 능력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진호 유튜브 빠꾸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에 진호형이랑 했을 때는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은 맵을 도시가 아니라 나루토 나뭇잎마을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에 아이템도 바뀌어 있고요 좀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고 소소하게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딱히 그런 건 없다만 그래도 저희가 싸우는 데는 대부분의 기초가 다 갖춰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저기 아이템을 뽑으시면은 저기 염색들이 나옵니다 이 염색체를 나온 자기 아이템의 염색체에 들어가서 아이템 상자 딱 열고 뿌시면 뿌셔서 얻은 아 뿌신데 그냥 이 아이템으로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킬타임은 딱 어 제가 6분으로 시작해서 그거고요 어 네 끝이에요 그 없습니다 별거 그러면 일단 한명씩 뽑아볼까요 아 진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셨네요 아 님이 오라며요 아 불러달라며요 아 제가 불러달라 언젠습니까 여성씨 많이 참여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이제야 저희 친구들 더욱더 업그레이드 뭐야 뽀뽀람 소리 안했어야지 아 전부 닉네임 좀 야해요 항상 볼때마다 어 진짜 닉네임을 안받고요 이 아저씨 다른걸로 들어갈까요? 아뇨아뇨 그걸로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형님 먼저 오셨으니까 형님 먼저 뽑으세요 알겠습니다 저 먼저 뽑아요 네 오 뽑아요 아이템도 가져가? 네 아이템 가져가시면 돼요 오오 뽑아요 빨리 뽑아 다 능력을 아는거 아니에요? 빠꾼님은? 능력은 다 저는 지금 다 까먹었어요 어제 지금 어젠가? 초라나 간다 초라나 간다 초라나 간다 이크제이! 짱 맞지? 시작한다 시작한다 능력은 자기가 감추실거면 감추셔도 됩니다 어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능력은 멍머리야 이리야 이리야 내가 내가 아 맞다 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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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잉 형 5 피 갔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5 피 옵니다 있지? 어 없어 이거 옷 입어요? 차 있는대로 끝에처럼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네네네네 아 저 뽑으면 되는건가요? 팅 이렇게 파랑새 보주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아 내 뇌 저의 능력은 오 됐다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혹시 뭐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하YU 이거 치시면 될 겁니다 가슴 fantas ELEGE 이거 나무랑 이거는 뭐였어요? 그거는 뭐 탑쏐어 올라가든지 나이트 비전이 뭐죠? 아 야간 조시요 오스치님 영상 잘하시네요 님이 그러면 잘못 하신거에요 회관이! 그럼 여러분 개인전게요 동맹은 자신을 포함한 3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온라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통화로 끊을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일단 시작되는데 제 능력은 여러분들 나루토의 아버지 나루토의 아버지 누굽니까 미나토 미나미나미나미나 미나토 미나토의 아버지 진축 진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축을 받겠습니다 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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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햄스터 보이죠? 아 햄스터 쥐새끼요? 네 쥐새끼 쥐새끼가 여자를 존나 밝혀가지고 이리엘님이랑 팀한단 말이에요 아 햄스터가 남자에요? 여자에요 아 여자에요? 아 여자가 여자를 밝혀요? 네 그리고 저기 선초라는 애 있죠 얘는 극단적인 변타이라서 보지와 저 저 보제이아이와 팀을 할건데 입마저 메토리에요 저랑 일단은 초련님이죠 저랑 초련님 팀하고 성스러운 이름부터 죽이고 더러운 이름 있잖아요 아 아 보제이아이 더러운 이름부터 죽이고 여자들을 저희가 노예를 먹는거에요 어때요? 저기요 저희는 나루토니까 지붕을 타고다녀야되요 아아 그렇구나 아 니 능력 뭐에요 뭔데요 능력이 저요? 네 어 일단 팀을 하려면은 팀의 능력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사쿠라입니다 어 내 커버 어 아이 사쿠라 사쿠라는 능력 개좋더라구요 사쿠라가 남자였나? 사쿠라 여자에요 저게이에요 뚜치빵빵 일단 뭐하시는 거예요 아 뚜치빵빵 아니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지금 시작한건가 이제? 물어보세요 시작했는가 자 일단은 제가 친추를 받아주는거 같은데 다 받아야죠 지금까지 뭘해 뭘해 아 이거 황갈빛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아 콧마저 꾸셔가지고 지금 벌레 껄리고 난리난데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초련님하고 팀을 하고 어 일단은 이게 그래도 빠꾸가 초대해준거니까 빠꾸를 즐겨야죠 그쵸 아이 빠꾸면은요 팀하자 하면서 이제 님이랑 같이 남잖아요 그럼 바로 뒤통수를 칩니다 제가 저번에 근데 이겼거든요 아 저번에 졌나? 아 졌지? 아 이겼나? 아 졌지? 아 어머니 빠꾸 개! 졌어요 제가 그때 빠꾸한테 그때 빠꾸한테 개발렸거든요 제 롱니돈는데 롱니 개삭이던데 어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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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님 님 님인거 같은데 기다려봐요 그럼 줘봐요 저지? 블럭이 안보이시? 이거 유리 깨도 되나? 헉? 어 여기는 내지이랑 나루토랑 싸운 데 아닌가? 어 맞네 저 지금 누군거가 보였는데 어? 저 전화할까 전화좀 바꿀게요 아 왜이렇게 나 튕기지? 전화 안보이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형 예예예 형 능형 뭐예요? 저 사쿠라요 아 여기 사쿠라도 있어요? 네 뭐예요? 사쿠라 능력 치유 치유 아아 치유 치유 사쿠라가 있구나 네 사쿠라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지금 저희 팀에 작년 우승 능력이 있어요 작년이요? 롱니요 아 작년이래 또 있어? 네 롱니가 있어요 또 너가 롱니야? 아니요 햄스치요 지금 같이 있는 여자애 아 햄스치님 저희 햄스치 예예 말씀하세요 유리는 부셔도 되나요? 네? 유리 네 유리 부셔도 됩니다 맵이 좀 깨져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어디까지가 맵인지 이게 아 저기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멍청한 놈아 오 여자한테 역시 상남자 빡고 네 저 상남자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이거요? 아니에요 그 뭐냐 저희 세명이 뭉치면 우승은 기본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서 만날까요? 저 지금 나루토랑 네디랑 싸운 데 있거든요 그 뭐지? 싸운 곳 아니죠? 어? 그런데요 여기 에임이요? 에임이요 아니요 그 싸운 곳이 있어요 싸운 곳 어렸을 때 나루토 시험 볼 때 중급 시험 볼 때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 중급 시험장이 어디지? 제가 님 잡히러 갈게요 아 그러면은 글로 오세요 그 그 뭐냐 거기 신화대가 있는 그쪽 있죠? 아 대통령지 대통령지 여기 지금 지옥으로 가는 분이 있거든요? 아 거기 어디인지 알아요? 거기 있으실래요? 글로 갈게요 저거는 못 찾을 것 같은데 빨리 안내해 안내해 빨리 안내해 빨리 뒤집기 싫으면 찾아야 돼요 이거 메비 어 여기 초련님 꺼냐? 초련이는 죽여야 돼요 걔는 원래 퍼블 대상이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데? 초련님 퍼블 가고 갈 건가요? 어? 초련이 보이세요? 예 어? 뭐야 초련이 여기 있었는데? 저랑 같이 있거든요? 아 님이랑 같이 있어요? 초련이 찾아 어 밑에 떨어졌어요 초련이 이쪽에 지옥문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 초련이는 지하실에 있거든요 여깄다 지옥문이 여기있어요 여깄다 어 여기 밑에 있어요 초련님 밑에 있어요 빨리 내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내려가겠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이코 오케이 지금부터 게임 어떻게 초련이 죽여요? 시작합니다 죽여요 그냥 빨리와요 빨리와요 퇴근하러요 퇴근 퇴근 갑시다 햄슨님 내려갑시다 내려가 형 죽음 녹화 끔찌 어 여기 있다 아 여기가 그 대전을 하는거죠? 형 물을 물을 흘리셔야죠 빨리 부셔 빨리 부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클리어 초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에요? 어 여기있다 여기 있다 초련이 같은데 이거?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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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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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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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자아~~ 역시 인성 바꿕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싹 다 죽여 오케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이는게 짱이야 다 죽이는게 짱이야 어딨어요? 여기여기여기 계단으로 올라간다 막아막아막아막 으아악! 와 개아파 개아파! 도와줘! 도와줘! 오우 사스케니 아아 죽을 뻔했어 사스케니 사스케 아프다고요 사스케 사스케 개아파 개아파 한대만.. 야 한대만 좀 세칸 남은다 어 뭐야 뭐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저거 부엉치네 아 개싫어 뭐 개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가야겠다 여기 올라가야지 응 저 어디가는거야 저요? 그러게요 어디가요 그냥 결국 올라갈거 같은데 저사람 아 제가 갈수 있는데 저 가면 죽을거같아요 사스케라서 시들이 쳐받고 죽을거같거든요 부엔데 어 사스케 나루토도 있나요? 나루토는 없구요 미나토가 있어요 아 아 나선아는 왜 없죠? 네? 나선아 네 나선아 없어요 아 아 아 뭐야 혼자 올라가다가 혼자 떨어졌어 야 스케야 빨리 지치게 해 어딨어요? 야 야 위로 올라갔냐? 네 밑에 있잖아 밑에 야 내 이름표 보이지 내 이름표 아니 아 신나 같아무 아 아 아 여보세요 아 아씨 안그래도 이겨본적이 없는 빨리 내가 더하줄게 내가 더하줄게 내가 더하줄게 내가 더하줄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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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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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빨리 햄스터님 햄스터님 죽여 햄스터님 뒤에 있어 지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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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하줄게 어딨어 사스케죠 사스케 빨리와서 햄스터님 조져 빨리 빨리 왜 조져요? 피 몇 칸인데요 와 나 진짜 아까 스치한테 한 대 맞고 지금 한 한 피 한 칸 아니 한 칸 아니 아 몰라 아 뭐 아 그 그 몰라 씨 어 뒤에 뒤에 초년 뒤에 햄스터님 빨리 죽이게 도와줘요 지금 나이가 팀으로 알고 있어 이제 죽여야돼 빨리 빨리 지금 강가에 있거든요 어디세요 파쿠형이 저 잡으로 우율래 오케이 지금 가고있음 기다릴템 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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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보는 블리시죠 아 맞아 아 좋아 지금 햄스터님이 지금 지금 초년님을 잡으러 가는거 같은데 제가 이 뒤를 뒤통수를 쳐서 햄스터님을 죽이고 내 초년님을 살리는게 제 목표입니다 아셨죠 초년님 저 그딴거 모르겠고 저 지금 무서워요 그냥 아니 어딘데요 지금 와 나 진짜 아까 3명한테 쫓기니까 진짜 무서운데 아 저는 안 때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피살 쪽으로 튀었어 어 엄마한테 전화 안내죠 자자 엄마한테 전화 받고 올게요 아니 여보세요 아 뭐야 갑자기 엄마한테 통화하면 어떻게 해 어 초년이 어디갔지 어 여보세요 뭐하고 드세요 지금 통화하거든요 초년님한테 아 초년이한테요 아 초년이한테요? 아 갑자기 통화하더니 엄마한테 전화 따고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통화방은 나갔어요 통화방은 게임 나간게 아니라 그러면은 동맹 안 맺었죠 설마? 아 뭔 동맹이요 저 왜 자기 왜 때리느냐 애착하자면 한번 우승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더라구요 아 오케이 저번에 우승했어요 한번 아 진짜 구라친거에요 지금? 네 구라친거에요 어 어 아 형 사실 동맹 맺었죠 누구요? 초년이랑 초년이랑 초년이 동맹 왜 맺어요? 근데 이거 툭척 신성년 포션 왜 안돼? 그거 이게 능력적 플러그인 자체가 오류가 있더라구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형 어디있어요 지금? 어? 밑에 떨어졌어요 아 밑에 떨어졌어요? 네 님들 아까 여기 있던데 어디 가셨어요? 저희 저 지금 아까 거기 땀 위로 나왔어요 어 땀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저 분수대요 분수대? 어 님들 뒤에요 아 여기 뒤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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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초년이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저쪽에 저쪽으로 갑시다 와 근데 사스키 진짜 세다 사스키 사스케 아 그건 괜찮은데 그 때는 뭐 스턴 잘 걸렸죠 뭐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갑시다 갑시다 어! 아마테라스인데? 아마테라스가 있나? 아닌데? 어! 아마테라스인가 뭔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저거 산추 아닌가? 빨간농 가리면? 뭐야? 빨간농 가리면 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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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저거 무슨 추워봐요? 오! 아마테라트 아 불 오케 아 이렇게 해줘야돼 아 아니면 니네 죽어 아 형이랑 너 죽.... 아 이거 불 따정나요 아 이거 나무 땜에 불이 불을 손을 껍시다 불을 손을 껍 그지 아 짜증나 갑니다 D씨 간다 으아아아아아악 뚝겨 죽일래요 눈력! 밸동! 으이씨 없어 아무도 없어 나한테 붙으면 나한테 붙으면 그거 한다 나한테 붙으면 날아다녀 어 나 날아갔어 방금 아 그래요? 아 태마리? 네 태마리에요 저 아어떻길래 아 집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능력 쓰레기 되잖아요 아 이거 못들어갔는데? 얘 갇혔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물을 뿌려주는데 아 싫어 이거 아 이거 아 형 죄송해요 아 형은 데미지 안받는구나 일로 들어오면 돼 진짜 지금 다 타거든요 님들 그니까 지금 타는데 어떻게 하냐 아 뭐야 얘 아 부장난 아이씨 어디갔어요 나간거 같은데 안에있어 안에있어 어 아 도와줘 형 조심해요 형 형 도와줘 이거 물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조심해 야 빨리가 물 물 꺼 물 꺼 아 나 죽어 물 꺼 물 꺼 빠꾼이 내가 간다아 죽여아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나 몸빵했어 비굴이랑 달려 달려 와 산초 개쎄네 오우씨 아 내가 물 없어졌어 아 제가 떴어요 아이야 물 물 여기서 퍼세요 여기서 퍼세요 양정이가 필요해 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아무도 오지마 아아 죽었어 죽었어 이 자식 죽었어 빠꾼이 아파보여 뒤에 눈덩이 깜짝이야 아아 아 아아 빠꾼이 아파보여 빠꾼이 미나 죽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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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이 안돼 얘 이자식이 빠꾼이 이거는 영원을 끝나요 아 몰라 몰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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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하하 아 저절로 라이터가 되겠다 카페 타기 전에 퀄널에 깔카인도 못갔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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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힘든이야 헐 헐 헐 뭐야 헐 베리 뭐야 히스 쓰여있는건데 그럼 응 형 가쳤어요 어 여기 있을래э 여기 있으니까 베리가 산초를 여기 있는거 아닌가 형 빨리 나오세요 어 뭐야 어 형 저한테 타세요 이거 어 여기 누가 지금 있어요 어 뭐야 누군가의 습격이었어 비오즈아이님이 와 디츠를 목두들을 잡았네 와 조졌다 야 목두를 이렇게 쓰네 숨어있다가 아 저 좀 태마리님 능력좀 써봐요 위로좀 올라가게 진짜만 나라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도 올라가 스쳐 어 멋있다 오 그렸어요 아 이제 그만하세요 야 안에있어 목두를 안에있어 목두를 안에있다 아 이거 이제 꺼요 바람을 꺼요 바람을 아 이거 안 꺼져요 바람이 안 꺼져요 바람이 안 꺼져요 아 미치겠네 바람 어 야 안에서 누가 날뛰거든요 아 디스크 팡팡 타는거 같아 아아 들어와 야 얼른 들어와 야 바람 꺼있다 들어와 들어와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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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목둔 야 야 일대일이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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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요? 나와요 그럼 좋아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지금 안에서 목둔 개쩔거든요 지금 목둔 목둔의 힘 이렇게 대단한 줄이야 아아 목둔 죽어라 하아아 아하핳 좋아 너 어딨어 여기 형한테 눈대기 맞아 형형형 Imag sortir 엉덩이 맞히세요 엉덩이 나이스 타운스케임 1941 가까용 오 오고 살았다 살았다 저기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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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ㅏ오오오 아 나도 여잔데? 어 목둔 잔다! 어딨어? 여자면 야 한 명 어딨지? 걔 어딨지 지금? 몰라요 찾아야죠 분명 숨어있을텐데 진짜 목둔 좋다 목둔을 저렇게 쓰이는 거 아니죠? 근데 저기 눈덩이 다 쓰면 뭐 어떻게 해요? 눈덩이 다 쓰면 눈 캐요 여기 눈덩 있어요? 캐 뭐 캐 나? 소련님이랑 이디님이랑 전화 왔었는데 아 갔다와봐 스파이 저 근데 퇴장 당했어요 아... 제가 다시 전화 걸어볼게요 이디님한테 잠시만요 잠깐 나가있어봐 세명이어야 되니까 동댕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가 좋아요 여보세요 네 네 어디계세요 누가 내 마모라서요 지금 아 제 옆에 사람이 아 그래요? 개같은 놈아 이리에 네 너 그래서 동맹하려고? 동맹하자 어 능력이 뭐예요 네 이리에이요 그냥 능력이 진짜 딱 이리에 아 능력 능력 그러네 너 능력 뭐니? 저요? 키니마로요 우와 뭐 몸에서 뼈나와요? 네? 아니요 왜요 키니마로라며 야 너 그 글로 올래 스펀지요 그럼? 아뇨 왜? 아니 그냥 뭐야 왜 전화있어 뭐 뭐야 깜짝 출연이야? 뭐야 깜짝 출연이다 아 깜짝 출연이야? 네 아뇨 너 찾아오시라구요 아 그래? 네 나한테 그럼 죽는다 죽기 싫으면 일로 올래? 싫은데요 어 싫은데요 나왔어 와 그러면은 저기 이래님 네 내가 바보 죽일래요? 아 왜그래 얘 또 아 이래요 님 좀 죽으세요 안돼요 전 그만 죽고 싶어요 이제 아 진짜요? 네 근데 다 믿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너 출연이랑 동맹이잖아 출연이도 믿지마 출연이한테 너 멘트 당해가지고 그냥 또 그냥 몸 대주지마 아유 그 죽어주지 말고 일단은 그러면은 빠꼬님 그 친화대에 그쪽으로 오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 달가리바퀸대 석상 그 있잖아요 근데 이거 블랩이 왜 다 깨져있죠? 원래 안 깨져있는거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 맵이 좀 깨져있네요 이게 어 되게 미술감각적으로 그거 한거에요 아 저기 보면은 제가 제 머리가 저기 달려있네요 아 그러네요 얼굴 똑같이 생겼네요 네 저 사이코패스가 있는데요 지금 저팀장에 아 그러게 이상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 이상한 사람이야 그 뭐냐 이랬는데 그래서 오세율로 동맹을 맺어야죠 하하 빠꼬님 진짜 못 믿을거 못 믿어요 저는 아니 지금 우리 세명이야 솔직히 말할게 햄스치까지 우리팀인데 초련이는 죽이고 우리끼리 개인전을 해도 나쁘지 않단 말이지 죽이는 즉시 잘 죽일거 같단 말이죠 죽이는 즉시 어차피 개인전인데 우리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서 스치로 죽일수도 있는거고 진호형을 죽일수도 있는거고 너를 죽일수도 있는건데 그냥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스치로 죽일래 여기서 지금 아 그래? 그냥 죽일까요 형 그러니까 죽이죠 여기 여기 죽이자 하나 둘 셋 형 예를 잡히자 야 뭐 어! 으악! 큰일날뻔했다 방금 종단 컨트롤 큰일날뻔했다 큰일날뻔했다 형 따라가야돼 따라가야돼 왜이렇게 빨라 뭐야 뭐야 쟤 왜이렇게 빨라 뭐야 뭐야 쟤 왜이렇게 빨라 뭐야 왜이렇게 빨라 스마트후빙 아니지? 아닌데요? 뭐지? 스마트후빙 같은데요? 어 그러게요? 설마 스마트후빙이 있어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 가면 안되지 야 너 때문에 우리 얘를 분열이 일어났는데 야 야 빨리 도와줘 으악! 뭘 피한칸이야 어 형 어디갔어요? 위에 짜져있을께요 피한칸이에요 어 뭐야 저분 형이 개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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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수치가 여기로 안 오네 아, 형. 아, 형 수치랑 친일 줄 안되 있죠? 아, 네. 그냥 다시 다시 그어야겠다. 그냥 장난이 하대요. 여보세요?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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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그렇지 스무즈 맞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물에 빠졌어요. 스마트고빙을 쓰면 어떻게 해? 물에 빠졌어요. 스마트몰윙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잠깐만요 스마트몰윙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맞아요 스마트몰윙을 쓰면 안되죠 너 혼자 스마트몰윙을 쓰면 어떻게 하니 끌게요 일단 끄고 그거 뭐냐 우리가 널 때린 이유가 그거야 이리에리 지켜보고 있대 너를 죽여야만 동맹을 하겠다는거야 그래서 그냥 때린 척을 한거야 어차피 피 안달았잖아 피 엄청 달았거든요 우리 아프도 능력 안썼잖아 피 엄청 달았어요 그래 아무도 안썼잖아 오지마요 오지마요 아니 오지마요가 아니라 진짜 못 믿어? 이리에리 보고 있었대 그래 열심히 고락을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여자끼리 한번 맞짱 떠봐요 아 그래 너는 짱 떠봤잖아 어때? 이리에리 아 얘 샘스치에요 얘는 아니야 저 이리에리 스캠프 있는데 아 맞다 스쳐요 기다려봐 나 니 뒤에 있어 여보세요 이리에리 이리에리 야 말해 당장 나 있나요 이리에 이리에 에헤 누가 나를 지금 때리는거 죽을래 너 어디세요 저 이 사람 지붕 위인데 스치가 저 때리고 튀었어요 어디요? 여기 이상한 아니 아까 저 때리셨길래 저도 때렸죠 어 형 네 이쪽이 뭐 어디쪽이냐면은 어 형 여깄네요 목도 미나토 이리 오세요 저 한 대좀 맞으세요 네 오케이 눈덩이 미나토가 좋나요 미나토가 일단은 추격할때 좋죠 추격할때 동맹일때 동맹일때 아 동맹일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추격할때 상대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도망칠 때 쓰면은 상대가 굉장히 당황스럽겁니다 아 그리고 일단 이게 그게 어 저 이리아님 전 왔어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기요 네 혼자로서 참 행복하네요 아니 내가 같이 티맞았잖아요 진짜로 빡구님이랑 같이 다니는거 저 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빡구 죽일거니까요 빡구랑 그 햄스터님 계속 같이 다니면서 빌령 치는거 저 봤어요 누구 치는거야 빌령이요 아니 일단은 형사안에서 같이 일단은 죽여야죠 일단 사람들은 그쵸 뭐 햄스터도 같이 잡으려고 했더니 막 그 쫓아가는거 일단 사람은 죽여야기때메 초현님 아 경시가 좋구만 타고 있는 이참에 저랑 팀해요 자 팀 맞으면서 같이 빡구님이랑 같이 다녔었었어요 아니 그니까 내가 빡구를 그 할테니까 오셔서 치돌리를 먹여 내가 민나토니까 그거 추격전을 도와줄게 그 다음에 그거보면서 얼마나 울컥했는줄 알아요 아 추격전을 도와줄테니까 잡는거 어때요 어디세요 지금 저요 집이요 강제 이길거면은 이러면 수단 가리지않는거 뭐라구요?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어 지금 싸운다 청룡이랑 헨스씨님이랑 어 잠시만요 청룡이가 저 죽이려 하는거 아니요? 헨스씨님 네 어 저 지금 빠꾸님 빠꾸가 저 때렸거든요? 헐 나빴네 사람만 빠꾸님 여깄어요 빠꾸 죽일래요? 죽입시다 야 숙취야 음반에 날카로운 파이브 붙어있으면 좋냐? 음반에 날카파이브가 왜 붙어있어? 어 나 그거 발견됐어 두건가 아니야? 안 도와주고요? 어디갔어요? 도망간다 어 여기 상자 하나 더있다 아 여기 상자 아니 죽이자면서 갑자기 혼자 가면 어떻게해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 여기 집안에 들어가면 노답인데 이거 아냐아냐 피해 안달죠 전 낙대문을 받아요 이거 표창이라고 하면 되겠네 표창? 아 저 사람 따른다 아 저 사람 따른다 어디있어요? 지금 그 나무 많은데요 마치 10년 10년 만에 밖으로 나온거처럼 나물 부셔 나물 부셔 나물 부셔 아 잠깐만 아아 또 튕겼어 좋아좋아좋아 어 시디디?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잇 귀찮았네 아잇 귀찮아 아 귀찮아 이거 야표 아니 싸우다 튕기면 나 굴러가는데 빨리 빨리 도와줘 나도 굴러갈거 같은데 이거는 X 아니 이걸 AIDS가있어요 Cer 정말 아파요 달려줘요 에피엘 OK! OK 죽는다 Let's go 저는 낙대물받아서 아파요 발견 발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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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온이 부처 오오오 빈 이낯后 이 휴끼가 꼭 도박 nah 비비컴보욵 저 집 밖으로 좀 Jeremy 미나토 미나토 이 새끼가 못 도망가게 하잖아 그램 ㅃ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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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밖으로 좀.. 아빠 저쪽으로 좀.. 빨리 저쪽으로 많이 좀! 난리들 뒤로 줄게!! 아야 ㅋㅋ 아야 아파 아파? 아프잖아 앞부리부터가 다 갑시다 갑시다 뭐야왜 갑자기 뒤로가 불안해 도와줘 왜 아무것도 안해 둘다 아니 님이 갑자기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님이 똑같이 앞으로 가니까 불안했지 아니 님도 같이 날 치러왔는데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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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덤벼라!!! 오! 오 멈췄어 오! 사스케드의 대마리 카윤 생자는 서브 렉 꺼졌죠? 어 지금 오오오 뭐야 나 왜 침대에 누워있어 뭐야 나 왜 침대에 누워있어 침대에 누워계세요? 어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어 저기 왜 올라가 아 짜증나졌어 어 빠꼬 떨어졌어 저 반대쪽으로 뛸게요 어 아 뭐야 이거 어 나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잘못했어 알려줘 자 그럼 저희들 중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으로 변신 때리네 와아 개같은것들 아니 왜 변신하니까 아 저분들이 너무 좋은 조건을 내밀길래 아니 무슨 조건이야 무슨 조건이야 아 제가 저보고 돈을 준대요 별풍수 500개씩 준다고 형 죽었어요? 네 와아 침돌이 맞고 그냥 골로갔습니다 미나토씨 와아 아니 그니까 저런 미나토씨 제대로 읽고 갑니까 저희 그럼 중계는 하죠 아 그래요 저희 저쪽으로 트는 다음에 아이 형 아니 저희끼리 그냥 보면서 중계는 합시다 저게 게임 모드로 되죠 이거 네 게임모드됩니다 아하 야간투씨를 먹겠습니다 장난은 야간투씨 아니라 뭐더라 스피드? 안보이게 해주는걸 먹고 VV 형 이거 치시면 되요 아 그래요? 아 갑시다 어디 저한테 오세요 아 여기 있네요 딱있네요 배신자들 어디요? 이놈의 배신자들 아 이분은 배신자 아니에요? 이분은 키미마루죠? 누구요? 아 네 맞아요 저는 키미마루입니다 뼈다귀를 들고 미치듯이 걸어다니죠 지금 배신자들한테 한번 TP해보죠 아 알겠습니다 배신자 여기 한명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 배신자 둘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아 아 아 이 배신자들 형 어떻게 얘네한테 낚입니까 형 어 지금 배신자들 뒤에 키미마루가 있거든요? 어디요? 아 그 나무가 지금 키미마루가 있는 나무가요? 네 어 지금 근데 살짝 추격전 같거든요? 이거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어요 키미마루도 제가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현재 지금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렇게 치시면 되요 지금 현재 능력이 롱니랑 사스케랑 키미마루거든요? 셋 다 지금 강...깨 강...캐 강캐 센캐릭터들 딱 나루토에서 센캐릭터들만 아 저기 미나한테도 맘에 안들어요 오!! 왜요? 어 롱니! 능력을 쓰고 키미마로 키미마로 아 키미마로 저 안맞으려고 일단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키미마로 능력이 뭐죠? 아 지금 롱니 데미지 데미지를 더 좋게 해주는 그런거일겁니다 자 그럼 롱니가 여기서 지금 곤여한 제품을 쓰면 이분은 그냥 즉사입니다 맞아요 즉사인데요 여자 최강전이죠 또 이게 여기서 또 진짜 여자를 갈아라 뒷쪽에 지금 사스케 사스케옵니다 사스케 사스케왔어요 아 사스케 근데 키가 안다요 키가 안다요 사스케 그 다음에 롱니 우린 다음에 사스케 아 사스케 사망 그 다음에 키미마로 대 롱니 아 근데 이거 금적전 하면은 키미마로가 굉장히 쎄거든요 이거 아 키미마로 대 독걸렸어요 아 개쎄요 개쎄요 아 이거 롱니지로스 고정한 세포를 못쓰면 죽어요 고정한 세포를 못쓰면 죽어요 아 롱니 아아 햄새치가 먼저 죽은거 맞죠 햄새치가 먼저 죽었어요 아 키미마로 개쎄요 키미마로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우승자를 초대해보죠 어 드디어 첫 출연 출연 몇달 만에 우승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승 성함을 좀 말해주세요 저 우승했어요? 몽둥이로 머리통을 격하게 때리시던데 어떠셨나요 어 캐감을 느꼈나요 사이코패스였나요 아뇨 몽둥이로 오질라게 때리시더라구요 머리통을 오 이겼다 일단 축하드리구요 제가 사은품으로 문상 5만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파이디스크에 쓸 수 있거든요 후폰번호가 있으니까 파이디스크가서 검색하시면요 밤에 뜨거운 밤을 느끼고싶다 할 때 이거 쓰시면 되구요 ㅋㅋㅋㅋㅋ 아 나 진짜 부세요 뚜비야 아 우승 축하한다 몇달만에 우승했네 이리엘이 드디어 첫 우승입니다 형 어디있어요 자 오늘 일단은 진호영이랑 나루트생력자 했는데 오늘은 전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어 일단은 문제점이 뭐냐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아 그쵸 맵 빼고는 완벽했죠 거의 맵도 괜찮았어요 근데 솔직히 마인고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게 좀 그 뭐라야되지 닌자처럼 건물을 탈 수 있어서 그쵸 자 일단은 오늘 진호영과 했는데 오늘 진호영 유튜브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저도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진호영이랑 또 이번에 다른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셨구요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그러면은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은 굿나잇 뿅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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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